이번 시간은 329페이지 선매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선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것을 선매라고 합니다. 즉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반 개인들 4인간 거래에 앞서서 먼저 살 수 있는 게 선매제도입니다. 329페이지 토지의 선매제도는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허가받아 지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을 통한 공적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이용주체에게 그 토지의 지득에 관한 우선적 협의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를 선매제도라고 한다. 먼저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매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매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박사 내보니까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지득한 토지를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아니한 토지 자 이번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두 가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자 1개월이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보면은 4번에 토지 거래 허가 2신청 1월 이내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매수 청구도 1월 이내 6번에 선매협의 완료도 1월 이내 7번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 4번 선매자 지정통지도 1월 이내입니다. 5개가 있습니다. 1월 그런데 30일은 우리 프린터 핵심비결정리 프린터 35번에 보면은 8번에 농지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1월이 5개가 있고 30일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선매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숫자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감정가격 내모하십시오. 감정가격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낫죠. 그래서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지금 팔 사람이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고요. 선매는 먼저 사려고 하잖아요. 국가공공기관이. 먼저 사려면 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겠죠.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시세입니다. 시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330페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불허가 여부의 결정을 통보해야 됩니다. 330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보니까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허가 신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통지를 하고 지정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착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선매협의가 불성립시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불성립시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3번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1번에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내모하십시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인데 허가 받은 자는 5년 범위에서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해야 됩니다. 331페이지 맨 위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의무기간 암기해야 된다. 이 의무기간은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있죠. 암기 프린트에도 의무기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의무기간이 우리 암기 프린트 3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 토지 취득, 주거업, 복지, 복리, 인연, 사업용 토지는 4년, 민간인대주택 사업 토지,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의무기간도 과거 공급법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입니다. 1번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로지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행강제금 등인데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거죠. 우리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의무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개월, 우리 프린터 한번 찾아볼까요? 3개월. 3개월이 프린터 43번에 있죠. 43번에 12번에 있네요. 43번에 12번에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반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행명령의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격의 10% 밑줄 치십시오.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취득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고요.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합니다. 332.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입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한 경우 방치 동그라미. 방치하면 10%고요. 그 다음에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5% 변경 5% 이것은 임대한 경우에는 7%입니다. 기타 7%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박스 안에 있는 10%, 7%, 5%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용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부과 횟수인데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나를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의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시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제기하려는 경우 부과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1월이 5개가 있었잖아요. 1월 선매자 지정통지,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매수청구,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이었습니다. 5개가.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월이 아니라 30일이 되겠습니다. 30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기역에 농지법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은 최대 10%고요.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20%잖아요. 더 많은 게 이미 부과됐으면 적은 걸 또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의무기간 5년 지났다면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가로 2번 직가 동향조사입니다. 직가 동향조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밑줄 치십시오. 연 1회 이상 전국의 직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고치십시오. 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장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직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유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3번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직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 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 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33페이지 동그라미 65번 시 도지사는 다음 순서대로 직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해야 된다. 개황조사라는 게 있는데 개황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밑줄 치십시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지역별 조사는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가 지역별 조사고요. 디귿 특별집중조사입니다.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특별집중조사입니다. 순서대로 개황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집중조사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벌칙입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박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벌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양벌 규정은 시험에 나왔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양벌 규정은 시험에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334페이지 양가로 5번 업무의 전자적 처리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알 수 있습니다. 1번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가능한데 그 가로 안에 예외, 가로 안에 거 밑줄 치십시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제외한다. 이 말은 제외한다는 말은 전자문서가 안 되고 이것은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것은 사실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이 원칙은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도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다만 면적변경 없이 가격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 변경신고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신고만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 단독으로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다만 가로 안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전자문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주의하셔야 되는데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우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는 50번에 밑에 까만 별표 전자문서 불가 고용관계 종료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경우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신고하는 경우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신청 면적변경 없이 가격변경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 옵션비용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루 2번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데 다음 반가루 2번입니다. 다음 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신고 또는 토지취득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 등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된다. 14일 이내입니다. 모사전송은 팩스죠. 팩스. 반가루 3번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입니다. 전자문서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전부 신문증 없이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335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33문제. 31회 때는 여기까지 해서 33문제 출제됐습니다. 거의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문제가 출제되고요. 공인인증괴사법이 29문제 출제됐습니다. 31회 때.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이제 남은 게 실문데요. 실무는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문제 tragedy 5문제 4시 5문제 6문제 4il 5문제 5문제